3국 유사 탑상편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시 노래를 들으시고 이어가겠습니다. 3국 유사 탑상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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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국 유사 탑 3국 유사 탑 3국 유사 탑 4국 유사 탑 4국 유사 탑상편 4국 유사 탑상편 5국 유사 탑상편 5국 유사 탑상편 그 김수로 왕비였던 허왕옥의 능이 있는 그 경례에 있지만 원래는 그 호계사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허왕옥이 그 파사석탑을 인도에서 가져왔는데 아유타국에서 왕이 꿈을 꾸고 공주를 김수로 왕비를 보내지 않습니까? 신하들을 함께 대동해서 배를 타고 올 때 우여곡절 끝에 왔던 그 파도를 넘기 위해서 그 돌로 된 그 파사석탑을 실어서 무사히 왔다. 그 탑에 이제 분력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이게 이제 금관지주사가 금관지주사. 지라고 하는 건 알지자를 쓰는데 맞는다. 도지사 뭐 할 때 도를 맡아서 하나의 행정을 하는 그런 책임자다. 그런 뜻이죠. 여기도 지주사 마찬가지예요. 그 기록에 가락국기가 실려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실려 전합니다. 하여튼 그 또 이제 탑상 부분에 보면 이게 이제 그 영탑사 부분이 나옵니다. 이거는 고구려 이제 그 아마 보장으로 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덕 선사가 결국은 이제 평양성 대보산 그 굴 밑에서 그 수행 정전을 하고 있는데 웬 그 신인이 문둥 나타나가지고 그 하여튼 지팡이를 놓고 가면서 여기를 잘 한번 살펴봐라. 8면, 8면으로 되어 있는 7층 석탑이 있을 것이다. 정말 확인을 해 보니까 파서 봤던지 했겠죠. 거기다 영탑사를 세웠어요. 탑이 좋다. 또 이제 구룡사 구충탑의 경우는 황룡사죠. 구룡사가 아니라 황룡사. 이제 누려왕자, 영룡자, 황룡사 구충탑입니다. 신라 제 27대 선동왕이 여러 가지 그 상류사 직위 3사 부분이 나오지만 굉장히 지혜롭고 정사를 잘해요. 그런데 자꾸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자꾸 뭐 업신여기고 신번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에서 이제 귀국을 하고 자장률사가 이제 문서보살의 게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황룡사의 구충탑을 세울 것을 제안을 합니다. 김춘추의 아버지인 용춘공의 지휘감독 아래 백제의 명장이었던 아비지가 이런저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약 한 80 몇 미터 이겁니다. 이게 이제 모형도를 이제 모형도죠. 이제 두 층은 이제 기단이고 여기서부터 아홉 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라든가 중화라든가 오나라라든가 탐라라든가 그 다음에 뭐 단국 거란 있잖아요. 단국이라든가 여진이죠. 그 다음에 뭐 탐라라든가 이제 제주도 그 다음에 맨 위에는 이제 이게 이제 고구려죠. 이렇게 해서 이 구충탑의 힘으로 그 뒤에 태평성대를 이루고 통일신라를 이루는 그러한 기초를 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엄사 석탑사리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옛고자 전활전자 고전에 따르면 이 백엄사는 신라 때 이제 그 동서남북에 이제 그 대갓집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금입택이라서 금으로 이제 이렇게 도금을 했는지 치를 했겠죠. 그 북택을 희사를 해가지고 누가 했다는 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절을 지었다. 그게 이제 백엄사가 된 겁니다. 근데 오랫동안 그 뒤에 이제 유야무야 돼가지고 거의 폐사가 돼 버렸어요. 고려 때 와서 양부 스님 때 이제 이걸 다시 중수를 했고 두고 지정돼서 석수립에 와서 새로이 그 자리에 5층 석탑을 세우고 진진살이 마흔 투하를 모셨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오대산 문수사 석탑기가 있는데 이게 강릉이 있지 않습니까. 연곡현에는 지금도 연곡이 있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부 얘기에요. 배를 타고 이제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데 아 맨 뒤에 그 그림자 절에 있는 탑의 그림자가 쫓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림자 때문인지 하여튼 고기들이 다 도망을 가가지고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화가 치밀어가지고 이 어부가 도끼도 닦고 그림자 탑의 네모 아니 탑을 부셨겠죠.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탑의 네모가 다 이제 도끼 자루가 있더라. 뭐 그렇게 했는데 이 처현이나 처현 고처자 공을 함자 처현이라는 이 비군의 스님이 이제 그 문수사 자리에다가 귀퉁이가 떨어지 있는 그런 탑을 갖다가 가운데로 다 옮겼어요. 그랬더니 어느 또 문도 어떤 그 뒤에 어떤 거 하여튼 뭐 아는 소리 하는 풍수 하는 사람이 와서 아 그거 원래 있던 자리가 중앙이 아니고 동쪽이다. 그래서 그리로 이제 옮겼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부처님의 그런 영음함이 드러난 게 아니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통편에 여러분들 뭐 탑이라는 것이 제목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면 감옥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김열이라는 어떤 그 낭군이 처녀로 낭자로 몸을 변신한 호랑이가 호낭자죠. 그 흑륜사의 그 탑돌이 복회를 하다가 서른 운이 맞아가지고 부부의 연을 맺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여곡절 끝에 결국 호랑이는 그 자기 낭군 김연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고 그러면서 출세를 했고 그의 소원이었던 호낭자의 소원이었던 호원사를 지어주고 거기서 범망경을 독성을 하게 했다. 뭐 그런 이제 그 호원설화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보니 효선편에 보면 대성효 2세부모 김대성에 관한 문자입니다.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뭘 지어요? 석구라. 또 이쪽에 그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김문양이죠. 재산이었다. 뭘 지었어요? 불국사. 그 불국사 안에는 두 개의 그 유명한 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석가탑이고 다른 하나는 다보탑 아닙니까? 석가탑은 국보 21호고 다보탑은 국보 25호. 그렇죠. 특히 석가탑의 경우 현진건 선생이 무영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명 무영탑이라고도 해요. 아사라리와 아사녀에 대한 그런 절절한 참고로 수뇌부적인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로 만든 하나의 소설이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 더 나아가서 어떤 소방청토를 향한 그런 이상세계를 그리워하는 신라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아마 그렇게 형상을 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정말 공동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조상들의 지혜를 이어받고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